전어는 전어 처리 뭐 하는거야? 병어회를 찍어 먹으려면 초장 병어회를 먹으려고? 병어회가 햇감이 나왔대 전어 처리 다 나니까 구이만 있지 오늘 시장에 마침 병어가더 고구부기다 전어보다 못먹은 사람은 못먹은 가시 마카롱 참기름 뽀채 붉은 사라지 마카롱 두마리 병어가 싱싱해보이네 3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썰어놓고 먹고싶을때 썰어서 먹어요 오늘은 어쩌지? 몇마리만 하지? 오늘 할거만 이거 다 못먹잖아 둘이 이거 4마리만 쓸까? 5마리 써 아니 4마리 4마리만 썰고 4마리는 놔둬야지 이거는 길도 없어 재료나 자르고 미리, 미리 잘라야 돼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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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매실 매실 2개 1개 2개 3개 1초 2개 3개 4개 물 작은컵으로 물을 너무 많이 넣은거 아냐? 고춧가루를 하나 더 아까 고춧가루 다 부숴게 고춧가루가 다 섞인거 다 이제 걸쭉해졌네 소장 소장 소장이니까 설탕을 넣어야 되는구나 설탕 이걸로 한 스푼를 넣자 맛있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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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소장 2개 3개 2개 1개 소장 양파튀김 이렇게 잘라내야 돼 이거 머리는 지저먹어야지 머리도 먹어? 아니 머리까지 다 먹은 사람들이 있어 머리가 맛있다고 이건 부드러워 음 딴 것보다 억세지 않아 싱싱하네 싱싱해도 산 건 아니잖아 이거 사실 바다에서 막 건지면 숨이 떨어져 병원은 그래? 그럼 근데 요즘 뭐야 전어도 물에서 막 건지면 그냥 떨어져 버려 살아있는 건 해검내가 난데 근데 그 바다에서 건진 거 그거는 아주 맛있대 죽어도 그러니까 요즘 다 죽어 먹잖아 살아있는 것보다 이제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네 다 잘라달라 그러지? 에이 거기서 언제 횟집 다니고 아 안 해주는구나 횟집이 다 갔다가 거기서 하잖아 그치 이렇게 내장을 다 빼내고 깨끗이 씻었네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감이니까 물기를 빼야지 아 썰지 키친타올에다가 응 키친타올도 먼지가 있다 그러던데 그래도 이걸로 물기만 빼 물기만 빼 응 물기만 빼 잘 잘리네 응 육질이 아주 탄탄해 보이네 핵감이 회까만 담아야 돼 어 포도 집중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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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사 먹으려면 둘이서 5만원은 줘야 할까 사먹지 누가 이거 숙여서 아이 싱싱한게 나오니까 어제 뭐 이거 날마다 나오냐 장라를 이만 안 나오지 재래시장에 엄마가 회의를 다루니까 하지 뭐 맛있겠다 이래 놓으니까 병어에 쫙 목포까지 먹으러 가잖아 우리 병어에 철 대면 삼촌은 병어에 대면 먹으러 가자고 전화 오잖아 어 됐지? 응 맛있겠어 어휴 푸짐하네 너무 푸짐하네 물에 가시나 물 위에다 파란 걸 좀 가지고 뭘 사올까 이 악세사리 이중해가지고 아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뭐부터 먹어? 회? 회 맛을 봐야 돼 아 멋있다 우와 진짜 맛있네 이거 맛있다니까 초장을 만드니까 진짜 시원하다 우와 무슨 이런 맛이 다 있어? 영어회 달콤해 그니까 난 전어는 별로 안 먹거든 병어 그니까 전어보다 맛있네 이게 더 고급이지 비싸 반은 안 팔았어 한짝 다섯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이거 초장도 이렇게 만든 거에다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그 시장에 햇감이 안 나와 근데 요즘 굴이나 전어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전어 사러 갔다가 응 병어는 있어도 전어는 구이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음 아주 맛있네 이거 음 이거 먹으러 목포까지 가지 않아 그랬구나 오늘 식당에 꽤 있는 사람들 이걸 딱 입맛을 땡겨 음 어우 맛있네 살살 녹아 그니까 그니까 두 마리나 썰어줘 음 삼겹수 사도 얕게 귀신 같지 초장이 맛있지 응 초장이 진짜 맛있어 이것 좀 먹어봐 아하하하 먹을 게 너무 많아 내가 먹을 게 없잖아 요즘 이거 입맛 땡겨서 계속 먹고 응 근데 그것도 입맛 땡기잖아 요즘 메뉴가 이거에다 그리고 내가 잡았어 식당에서 드니까 그거 하도 맛있긴 해 그래서 구이 생굴 먹어도 요즘에 아주 싱싱하다고 했어 이건 어린 거 자잘한 거 병원은 뼈차 썰어야 맛있어 그러니까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실컷 먹으면 이제 또 안 먹고 싶대요 고기도 먹고 싶으니까 딱 사다 먹자 하하하하 사다 먹으면 아들하고 실컷 먹는데 하하하하 밥 오징어도 상 신중한 거 나왔더라고 밥 오징어 그때 먹었잖아 살짝 내가 식힌 거 먹었어 진짜 먹어 어 배불러 너무 배불러 밥을 한 공기를 다 먹었어